이거x2 아니야x2 윤바 channel 파이팅! HI SWEET 드라마 너는 나의 봄에 서현진 김동욱 멤버 남기리 입니다 지금부터 The Sun ZENGA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바위바위바리 아! 가위바위보! 누나 품절을 정해줘. 아, 내가? 이렇게. 너부터 이렇게? 일단 뽑으라는 거지? 누나, 근데 그거 알지? 젠가 법칙 중에 하나가... 잠깐만, 젠가 처음 해본 거 티난다. 누나, 건든 거 빼야 돼. 어? 건든 걸 빼야 돼. 처음 해보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위에 거, 가의 거를 빼면 편해. 아, 이렇게. 예. 아니, 그거는 아직도 안 되지. 맨 이에는 안 되지. 맨 이에는 하면 안 돼? 예. 나 빼면서, 빼면서. 그거 건드리면 안 되지? 응.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젠가가 어렵네. 너 입 좀 가만히 있어.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거. 너 입 좀 가만히 있어. 그거 건드리면 안 돼, 그거. 노란색 스티커 나왔어. 어, 스티커 나왔어. 일단 질문을 해, TMI. 저, 자정이랑 복화술로 잘 통한다. 야, 그렇게 올린다고? 이거 아니야? 아니야, 상관없어. 창의적이야. 올리는 건 제 마음이지. 왜 저렇게 올려? 표정과 동작만을 이용하여 너는 나의 봄 소개하기. 나? 제가요? 안녕. 이렇게 꽃받침을 한 다음에? 첫인상이요. 규리 씨는 사실, 보자마자 되게 안가연 같았고요. 아, 옥상에 좀 미스러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옥상은 추울 건데. 괜찮아요. 오돌오돌 떨면서 동네 비둘기들하고 눈싸움하고 있으면 돼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영도랑 체주는. 어, 잠깐만. 왜 그냥 그런가? 이렇게 얄미웠어요. 약간 남동생 같았고, 오빠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되게 연기를 잘하신다고 다들 말씀을 하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잘하셔가지고 되게 얄밉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재밌는 거 나왔다, 재밌는 거 나왔어. 아, 잠깐만요. 다른 말을 보면 될까요? 네, 네.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뭐였어? 몰라, 몇 번 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이거, 이거. 되게 팔러 끼고 있어. 아, 그거다. 아, 음성 변제 마이크. 밀크 노래 불러주세요. 잠시만 끊을게요. 너무 좋다. 야, 이거 무슨 노래예요? 야, 무슨 노래 하나? 자우림! 자우림! 자우림의 봄날은 간다. 봄남 간다. 맞지, 누나?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아우 씨는 본인의 매력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음... 얼굴? 저런. 와우! 세상에. 얼굴이라고 본인이 매력 어필이라고 하셨어요. 뭐, 이게 자체조네. 옷 보내야지. 회사에 있는 시간이 10분쯤 주겠죠? 라면 먹을래요? 헐. 너무 속적이다. 되게, 되게 금방... 여신, 여재, 남재. 잘 생각해. 흔들흔들해. 사랑, 신뢰. 우리 드라마 홈 보니까 가영이로 갈까? 가영이 컨셉으로. 가영이 컨셉으로? 헬로? 내 상태 몰라? 다 까먹었어? 난 메일이 터지려면 폭탄이야. 헬로? 세훈 이즈, 너는 나의 봄이야. 잘한다, 잘한다. 야, 이거 진짜 니네, 아유, 살벌하네. 야, 걸렸다, 걸렸다. 걸렸다, 저런. 요즘에는 저런입니다. 저런? 저런. 아유, 저런. 저런. 한 번, 우와! 야, 위기가 왔어요. 밑에 거. 이거였지 않아요? 아니, 그 위해입니다. 제가 따로 못 따로. 아유, 이거 어떻게 해. 계속 흔들거려. 아, 그러실까요? 다른 걸 뽑으면 기회를 주실래요? 그럼 대신 저 미션 하나 하면서 해야 돼요. 이것도 걸린 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어어어어. 일곱 살에 나 자신에게 영상편지 보내기 일곱 살에 현진아,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은 사이좋게 지내 아빠랑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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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헉 음~~ 예쓰 나만 아니면 오~~ 이거였나? 그 위에꺼야 그 위에꺼, 위에꺼 하하하하핳 이런 느낌이냐? 으음음음 와 깜짝아 나이스 타링 산타를 하면서 오빠 하면서 유치원 때? 아아~~ 여기서 여기까지 붙어있는 건 아니죠? 오 됐다! 됐다고 저게? 됐다! 오빠 어떻게 했어?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거 봐. 오 얘다. 주어진 꽃 소품을 최대한 많이 해서 폴라로이드 두 장 찍기. 이거 잘 어울리시네요. 그냥 팔찌. 아 뭐? 오빠 아니야 아니야. 어? 괜찮다! 오빠! 괜찮은데? 하나 둘 셋. 어? 벌써 했어? 오! 야 많이 해봤네. 아니야 우인이 좋았던 거지. 야 나야! 오 진짜! 올리다 떨어뜨릴 수도 있어. 기다려봐. 찐 수 있는 보배? 사람 보배 법. 그동안 어떻게 했어? 아 스토커처럼 따라다닙니다. 만나 줄 때까지 끝까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쫓아다녀요? 다정 씨는 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거절해요? 시작! 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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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비싼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무슨 소리야? 어 되겠는데? 되겠는데? 때겠다 되겠다. 닫아 잠깐만! 가만있어... 우와 살았어 야하는 걸 잘 올려야겠다 빨리 대답해 이가 손 일을 치르면 업 없을거 같애 빨리 대답해 바로 난 나로 아니 아니야arp 안 들어요 아 너무 무서워 마무리 야 낚아죽만 안되네 진짜 너무 위험한데? 어... 손 댔어? 너무 위험한데? 네 됐어요 이거 이미 너무 기울었어 이거 봐 피사회사 탑이야 지금 아니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아니 그거 해야 돼 야 넌 들였어 나 바꿔도 돼? 그래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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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럼 이거야 그러네 걘 빠져 있었네 뒤에 봐 뒤에 뒤에 나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 그치? 허락하면 안 됐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려야 돼? 어? 왜 쓰러지면 누나요? 어 다리 풀려 안 가요 아 그렇지 맞아 안 되겠다 갈게 그동안 즐거웠다 너무 붙어있는 거 같아 많이 가세요 많이 가세요 멀리 안 나갈게요 멀리 안 나갈게요 어 뭐야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렸죠? true 멀리 안 나간다 너의 색깔 끝내라 멀리 안 나간다 멀리 안 나간다 멀리 안 나간다 내가 죽을 것 같지? 잘 가라 어? 어?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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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빼놓고 배달아 가는 거야 나 질문 내지마 잠깐만 잠깐만 젠장에 집중하신 거 아니에요? 음 주식? 주식? 아니야 근데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어 손이 떨리냐 와아 와아 야아 좀 젠개로 하겠습니다 씨야 사랑해요 남규리 밀크 사랑해요 성현진 김동욱 사랑해요 윤박은? 윤박 파이팅 야 어떡해 멀리 못 나간다 멀리 못 나갑니다 조심히 가 잠깐만 제발 그냥 거기서 끝내도록 해 지금 생각 안 하고 있고 지금 몰패도 생각하고 있지 이거 뭐지? 이거? 아네모네 아니 이거 박남정 선배 어 박남정 춤을 잘 췄던 그래나 그래나 애기 때 애기 때 그럼 얘 중간은 어때? 빨간색? 하나 둘 세 번째? 뭐 나 맘대로 해 멀리 안 나가 아 제발 이 게임 끝내줘 잘 뺐는데 잘 뺐는데 잘 했는데 좋은 거 같다 아 누나 이거 30초 안에 정리하면 줄게 미션 네 아 젠가를 언제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게 오랜만에 했는데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즐거웠고요 젠가 아주 긴장되는 게임이네요 젠가 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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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가 예능가 되게 못하던데 아무튼 나도 나는 이해했어 이해했지 여기까지 지금까지 너는 나의 앨범의 사은진 김동욱 윤박 남귤이었습니다 저희 드라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Netflix